저희 KRB7은 지난주 한국경제신문의 자회사인 BNT뉴스와 필리핀 지사 개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티가스 지역의 고급 한식 레스토랑 포석정이 오픈했답니다. 꼭 한번 찾아주세요. 패션과 연예, 한류문화 전문 언론사인 BNT뉴스는 지난 2009년 3월에 주식회사 한경닷컴과 업무 제휴를 시작으로 국내외 각종 언론사 및 전문 매거진, 각종 온라인 포털 사이트들과 업무 제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BNT뉴스는 현재 일본과 중국, 베트남 지사 개설에 이어 저희 KRB7과 함께 필리핀 지사 개설에 협약했으며 앞으로 한경닷컴의 BNT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희 KRB7을 통해 영어로 번역되어 필리핀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BNT뉴스 영어 홈페이지를 개설해 오는 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이 일고 있는 필리핀에 한국의 연예계 소식과 한류 문화를 올바르고 적법하게 제공할 저희 BNT뉴스 필리핀 지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